1 땡 아이고 북적북적하네요 속속 모이시는 여러분 게임군단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99km 거리의 스위스 치리까지 60톤의 변압기를 쉽게 쉽게 운송해 보겠습니다 출발 짐도 묵직하고 인원수도 묵직하네요 몸풀기 게임인데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청균님 두 번 날라 하자는거 하하하하 아 그걸 보셨네 승천하는걸 인저님 오시고 하이패스 1212 앞에 앞에 거기까지 가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경찰차 칠뻔했네요 람보르기니 경찰차 칠뻔했네요 람보르기니 경찰차 칠뻔했네요 람보르기니 경찰차 칠뻔했네요 와 유로트럭에 이런 길이 있었어요?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아이고 차선도 줄어들고 아이고 아 오랜만에 유로트럭하니까 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엔킨트님 가시고 청균님 가시고 네 제이제이와이님 덴자님까지 바베킹 오 제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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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 났어요 이거 어 어우 장난 아니네요 게임군단이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하하하하 전 이제 왔습니다 하하하하 아 전 가까운데 배정됐어요 가까운데 하하하하 훌륭합니다 어제는 최악입니다 나왔었죠 하하하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Trade